폐양에 왔다노 입증이 좋던 시간 다 폐가해버리고 집이라고 돌아가니 찾아곤 속 불성모냐이 돼있을 때인 수무가리오 캐죽이라고 사람이 누가 허물이 없으랴 검친죽 귀함이 된다고 심리야끼린 됐던지 배배냅주술 탈막을 들어가가 됐던 모냐 쥐난이 집시우니까 야든 아비난 할머니 이빨은 다 빠지고 이틀만 기댕 아이고 그건 누군요 지나가던 행적이 얼씨다 아이고 아이고 허세 두더워다고 시당하겠구만 할머니 뭐 술물이나 해보시나 거대나거지 술물이 내버려다구 그대도 요새 매끈한 젊은인들 색시짓들만 가디 우리집이야 오나 주머니끼대반이끼린 엽전 서푼지다 할머니 맏돈요시다 쭉 들이마셔 냉뺑이 개사지 문벤네가 물씬 나는 놈 더들어오너들 비훈아한테 붙여보자 믿지야본전이 할머니 왜 또 이렇게 늙은 사람 보고 다 정실리구노 저 강원도 땅에 댕겨다 물어 느낀 술안굿대상 상통바라 던장국에 드나들던 대는 꾸는거지 번둥번둥해가지고 전 대꾼은 뭐지도 못하던 자생 날받고 시대상 마티라구 이놈이 할머니 동랑은 주던지 뭐든 족박을 했더니 맥가리지 왜 들다니 엿장수 가오사붓 놀리듯 매란 말만 들었지 사회 마잔 못봐보 술스덕을 들더니 다팠다실라 그러는데 어디서 굿소리가 쿵쿵 들려올 때 할머니 이거 무슨쿠시야 김일쿠시야 논완쿠시야 탕쿠시야 사지쿠시야 사신쿠시야 거리쿠시야 철머리쿠시야 그놈의 자생 무장네 아빠 안에서 자라났는데 신식 젊은이들 수신가 역구만 내려가듯 쪄쪄 역구만 내려갑니다 김일쿠시답네 김일쿠 누구 죽었나요? 서울서 배수다던 어른들 우리 집대와 거치대 낙유와 살던 야 그 능어마들아 신물간 딸들아 무더욱무더욱 자라났어 구만 간디찌 배뱅이가 죽어서 생각하고 나밀거든 아 그렇지않카소 앞뒷집에 살던 청년 그 뭐 예정한 훌륭수리 아깝그려 부잣집이니 내야 새로난 비잔데들아 아나 어드렁거 다 왔을 때 월자지환 등서고는 월자지환이다 다리가락지 말씀이다 만 놈의 자식 천할만이 보고 뭐거든 문자노 했음 경기다리 열두산 큰 머리할라고 박수껏 드는 가락지 농치비맨 서식부부랭이거든 폐물은 안왔나요 폐물이다 섹시들 시집을 저기 차는게 있지 얼티얼티 소울다리 말이래 그 놈의 새끼 우식하구나 아깐 소확인 문자 쓰던 이번 동영회치를 내다 쓰니 야 거기 훌륭한거 다 달랬더라 수문통 같은 놈들 어리 같은 놈들 복숭아 같은 놈들 성락과 같은 엔꺼째가 가위발톱 장식이네 양국 가위발톱이야 이만하 할머니가 호텁이라 호텁이라니 오래 이 발톱이요 기세든지 그놈은 진긴 머리카리 오싹하자 할머니가 입수에 댐 댕겨다 다 물어두고 야 이놈은 자식 너 다시 올려면 미리 기별하고 나라 너 다시 오면 땅고금 떨어지겠다 뒤로 돌아가는데 다시 오면 땅고금 떨어지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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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오면 땅고금 떨어지겠다